어떤 시발 이게 뭐야 아 털 존나 많아 아 존나 싫어 아 존나 싫어 털 개많어 잠깐만 우선 이걸 빼보자 차라리 이게 안났니 차라리 이게 안나 포스원 포스원 잡으러 가 개같은거 포스원 어디있는지 내가 기억하고 있지 여기요 기다려봐 포스원 내가 포스원거 가져올게 기다려봐 이렇게 끝낼순 없어 고아지를 몰라고 트위치 켰다고 그 노력 그 노력으로 그냥 토렌트를 받아 왜이러어 개소리 씹어치고 야 아내를 위해서 내가 옷을 일으켜 내일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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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어 알어 그래서 일부러 나온거야 잘못 온거 알아서 아 맞다 오늘 검은 사막이지 아 아 스카이림 오늘이 아니라 스카이림은 이제 여기까지 해야되는건가 스카이림 이제 내릴때 된건가 아 잠만 아 아 이걸 왜 썼어 아 이 병 으이씨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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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딜 어딜 튀어 어딜 어어 어어 이쪽에다 놓고 안돼 어허...뭐랑 싸우는거야 그래 이웃이다 이웃이야 이웃이야 이웃이야! 살리지마! 살리지마로 개봉원님 무슨 마이크 쓰길래 목소리가 깔끔한가요? 제 목소리가 깔끔한겁니다 이웃이다! 야 이웃이다 리얼 이웃이야 이웃 다 똑같은거 같은데 이웃이야! 이웃이야 나의 틀림없어 이웃이야 이웃이다 이웃이다 이웃이야 이웃 이웃 윌라와봐 다 모여봐 얘는...얘는 옷을 못깔아입어 빨리와 으허 멍청한거 치네니 뭐지? 뭐지? 야 애초부터 이거였으면 좋았잖아 네, 여기 이게 너의 사랑이예요 나로 집으로 꼬 흐흐흐 등이 블랙 그래 바로 이 빛이야 어 어 그래 당연하지 달콤한 빵이란다 꺼져 오마이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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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오 오